I couldn't forgive him or like him. 나는 그를 용서하지도 좋아할 수도 없었다. But I suck. 그러나 나는 알았다. That body had done. 그가 한 일은 worse to him. 그에게는 entirely justified. 완전히 정당화 되었다는 것을. He was all very careless and confused. 그것은 모두 아주 부주의하고 혼란스러웠다. They were careless people. 그들은 부주의한 사람들이었다. They smashed up things and creatures. 사물이고 사람이고 간에 smash up. 다 때려 부수고는 and then retreated back into their money. Retreat 하면 물러나다는 거죠. 다 때려 부수고는 뒤로 싹 발을 빼는 거예요. 물러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면 into their money. 그들의 돈으로 for their vast carelessness. 아니면 그들의 광대모 변한 그 부주의함으로. 아니면 to whatever it was. 그것이 뭐였건 간에. that kept him together. 그들을 결속시켜주는 것으로. 물러나와서는 and le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clean up. 다 치우도록. 말끔히 치우도록. The mess. mess는 엉망진창의 상태죠. They had made.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 엉망진창의 상태를. 그러니까 말끔히 치우도록. 내버려 두었다. I shook hands with him. 나는 그 악수를 하였다. It seemed silly not to. not to shake hands with him.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어 보였다. 왜냐하면 I felt suddenly. 나는 갑자기 이런 느낌이 들었다. 불현듯. as though I were talking to a child. 애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갑자기 들었기 때문에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서 악수를 했다는 거죠. Then he went into the jewel is. 그는 보석상으로 들어갔다. To buy upper necklace. 진주 목걸이를 사러. 아니면 perhaps on a pair of cuff buttons. 아니면 cuff button을 사러 갔던지. 그래서 read of my provincial schemishness. schemish 하면 편협한, 까탈스러운 이란 말입니다. 명사꼴이고요. provincial은 province가 원래 고장이란 말이잖아요. 그 형용사를 쓰면 고장의 라는 뜻도 있지만 편협한 이란 의미를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read of는요. 뭐뭐로부터 자유롭게 하다. read a of b 하면 a에게서 b를 떼어내다는 말인데. be read of나 get read of 이렇게 형용사 꼴로도 씁니다. 그러면 뭐를 면하다 벗어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들어가서는 나로부터 벗어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상태를 나타내 주는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석상으로 들어가서 나의 편협한 까탈스러움을 벗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forever. 영원히. 개츠비의 집은 여전히 비어 있었다. 그의 잔디밭의 잔디는 돌보지 않아서 내 잔디밭의 잔디처럼 길게 자라 있었다. one of the taxi drivers in the village. 마을의 택시 운전기사 중 하나는 never take a fare past the entrance gate without. 요거는 not without 구문입니다. 그래서 뭐 없이는 뭐 안는다. 이런 말이고요. 앞에서부터 하면 뭐 할 때면 반드시 원망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entrance gate 입구 쪽에 있는 문을 지나서 요금을 받는데 그럴 때면 늘 stopping for a minute 잠깐 멈춰서서는 and pointing inside 안쪽을 가리켰다. 그러니까 이제 사건을 자꾸 상기시키는 짓을 하는 거죠.